2연승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주세요 3연승 하겠습니다 4연승 하겠습니다 이제 연승 계속 해야 돼요 11연승 우리 몇 경기 나왔지? 29연승 31연승 항상 감사드리고 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연승 소감 좋아요 좋아요 따봉 3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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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연승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쓰면 됩니다 아 박수 소리는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빨리 함성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소감 한마디만 해도 돼요? 좋습니다 몇 1승까지 하실 거예요 남편이 대화할 거 없죠 진짜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셔야 돼요 화장실 3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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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만큼 짜릿한 게 없죠 잘했다? 잘했다기보다 잘했죠 잘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항상 고생이 많죠 머리 언제인지 안 하시는 거예요?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로아는 언제 다시 내고 있는지 열심히 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경기장에 놀러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경기장 또 풀려가지고 근데 한번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? 그럼요 로아 보시면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뻐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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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